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연수,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늘 분장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퍽 하고 웃어요? 빛이 왜 날까요? 불꽃미나 불꽃미나라는 별명까지 였고 불꽃이요? 빛이 왜 날까요? 개기름이 얼굴에 아직 젊으니까 지성피부여서 빛이 나는 것일까요? 아니 젊다고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세수하고 왔는데 오늘 깔끔한데? 세수를 좀 하고 왔는데 그래도 머리도 좀 자른 것 같고 머리는 자른 지 꽤 됐는데요 그래요? 임성근, 해병대 골프장 잡아달라 경호처 출신 요청의 예약 확정 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별도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게 동아일보가 보도하는 요지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렇죠 두 사람이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하고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 모 씨입니다 두 사람이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건데 시점이 2022년 5월 달입니다 이건 시점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멋쟁 해병 카톡을 나눴다는 카톡방이 공개된 건 작년 5월 무렵쯤에 주고받은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 한 해 전인 거잖아요 윤 대통령 취임할 무렵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낸 문자메시지인데 이 송 모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서 로비의 창고로 지목되는 인물이고 멋쟁 해병 카톡방에도 같이 있던 인물이죠 그 당시에 송 모 씨는 5월 중에 덕산대 운동 잡아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서해 연평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 연락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덕산대라는 거는 경기 화성에 있는 해병대 골프장이다 그래서 이름이 덕산대 체력단련장인데 이 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같은 해 6월에 본인 이름으로 덕산대 체력단련장을 예약한 내역이 담긴 예약 확정 문자메시지를 송 모 씨한테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메시지에는 예약 시간, 코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공수처는 최근에 골프장을 방문해서 출입 기록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송 모 씨는 동알보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골프 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다만 무연찮게 인사 나기 전에 안부 묻다가 만난 것이지 골프 모임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골프를 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최상병 사건,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에 이르는 기간까지 송 모 씨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라면서 구명로기 의혹을 부인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왔다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현재까지 파악이 됐을까 동아일보 5면에도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5면도 보여주십시오 공수처, 해명대 골프장 출입 기록 확인 임성근 모임, 수사 탄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이 기사가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던 거잖아요 골프장 잡아달라고 하면 골프장 잡아줄 정도의 직접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양자 간의 연락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송씨가 로비 창구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정 시점에 통화 내역이 없다고만 할 뿐 송모씨와의 관계나 다른 방식의 접촉 여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둘이 추가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골프를 치거나 만났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청와대에 파견을 왔을 때 처음 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연을 맺었다고 할 정도면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오래됐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군 골프장 좋잖아 싸고 한가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사단장쯤이 예약 좀 해 그러면 그냥 바로 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사람 데리고 가서 골프 치면 좋잖아 그리고 임사단장까지 같이 와서 한번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군 인맥 관리하기도 정말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임 전 사단장이 국방 뭘로 갔겠지 아직 구체적인 직함은 안 나왔겠지만 파견이 됐었겠죠 파견을 나갈 정도였으면 거기에서 경호적 고위직을 지냈었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골프를 둘이만 쳤겠는가 그렇지 골프 두 명이 잘 안 쳐요 전 골프는 못 쳐 저도 못 쳐지만 보통 이렇게 팀을 짜서 치잖아요 그렇죠 재미없게 누가 둘이서 쳐 그러게요 고스톱도 둘이 잘 안 치는데 그렇지 고스톱도 둘이서 치면 재미없지 여기 보면 송 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같이 공무원을 은퇴한 직원들하고 같이 쳤다 평상시에 같이 생활할 때 안면 있고 잘 아는 분들이다 그래서 같이 골프 치는 멤버 두 명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임성근 전선장 입장을 듣기 위해서 동아일보가 이게 사실이냐고 물은 모양인데 이거는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고 임성근 전선장은 골프장을 잡아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계속 인연을 맺었을 거고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종호 씨까지 이르는 그러한 인맥이 없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상기해드리는 것은 이 송 모 씨는 소위 말하는 이종호 씨와 관련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이종호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공익제보자 변호사 A 씨하고 통화할 때 그때 녹음 파일에서 임 전 사단장을 지칭을 하면서 사표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송 모 씨가 나한테 문자를 보낸 것을 포워딩을 했다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송 모 씨에게 그리고 송 모 씨가 이종호 씨에게 이종호 씨가 VIP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거기다가 같이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톡방 멤버이기도 했고 또 송 모 씨가 이전 상황을 보니까 골프를 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충분히 또 만들 수 있는 관계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멋쟁이 예병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임 전 사단장하고 골프 약속 잡고 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어떤 정황이 나온 거다 임성근으로부터 송 모 씨 송 모 씨로부터 이종호 씨 이종호 씨로부터 VIP 이렇게 가는 그렇죠?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라인이 하나가 있고 송 씨가 그 배우에 그 뒤에 김용년 경유처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라인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결국 공수처가 최근에 경찰에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보내서 포렌식을 요청한 것 역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복잡해서 포렌식의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이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한다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문자 확보했을까? 임성근 휴대전화는 못 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송 씨는 자기 휴대전화 갖다 준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게 문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열었나?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확보했을까? 아직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2차 주가 조작범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 사람 휴대폰도 아직 압수를 못한 것 같은데 통화기록도 지금 못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영장을 기각해서 근데 경찰에 줬는데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 휴대전화를 열었는가라는 의심이 좀 드네요 경찰은 열었다? 의심되네요 글쎄 열었는데 입 싹 닦았어? 더 웃기는 건데 상황이 입을 닫고 있다가 논란이 지금 되니까 이 기사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 입을 닫고 있다가 송 씨가 자기한테 혐의가 뒤집어 씌워질 것 같으니까 꼬리자리기를 시도한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용현 차장을 팔면서 아니면 이종호를 여사 라인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공수처에 대한 최근에 비판이 커지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수사하는 거 뒤늦게 알고 당사자가 내가 이종호 변호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자가 나왔다고 얘기한 것도 공수처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들었다고 하면 경찰의 취재원이 노출될까 봐 일부러 취재원을 가리면서 이런 식으로 보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 문자를 본 사람이 말을 전해줬던가 그럴 수도 있고 경찰이 열었으면 그 결과가 공수처로 통보가 됐겠죠 아마? 그렇겠죠 공수처가 아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왜 수사를 안 하냐고 그럴 경우에 공수처는 그러면 욕을 먹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연론에 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출처가 우리라는 걸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사를 보면 이 출처가 공수처지 뭡니까? 그래도 어쨌든 공수처 관계자 코멘트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 안에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거의 기사가 주어가 이게 공수처죠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 보통 이런 경우에는 관계자 코멘트를 하나 정도는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이걸 알게 됐어 그렇게 해야지 보도의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코멘트가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박정은 항명수사에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 처리 등과 관련한 그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어디에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 단장도 2회의 주요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저항이 드러났다 이렇게 한규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대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었던 건데 수사의 주체가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군 검찰에 박대령 수사에 관여했다면 또 다른 외학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한규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군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청에서 회수한 뒤에 국방부에서는 장관 주재로 박대령 항명 사건 등 처리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회의에는 박대령이 집단 항명 수계 혐의로 입건된 만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까지 같은 혐의를 입건해야 하는지 등 여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임기훈 비서관은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4일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박대령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장인 김동혁 검찰단장도 대책회의 주요 멤버였다는 점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쪽은 그 회의에 국방부 검찰단이 참석한 거로 기억하고 있다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으니 당연히 검찰단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가 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했거나 의견을 냈다면 새로운 외압 의혹이 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참석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임 비서관은 항명 사건 때문에 이첩이 연기된 사정을 유족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박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회의에서 박대령 수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군 검찰단 수사에 관여한 셈이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8분께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6분 10초 동안 통화해 수사 관련 논의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쪽은 대책회의에 국방비서관 검찰단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종석 전 장관 쪽 김재훈 변호사는 항명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시는 국방비서관 입장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으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겨레신문은 그러나 김 단장이 장관의 인사들까지 모여있는 대책회의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면 공무상 기밀루설 등 유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 그 한겨레신문 비유가 딱 맞아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수사 개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단장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 검찰 단장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VIP가 예를 들면 이런 구명로비나 이런 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할 때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니, 막무가내 정권인 거지 이게 참석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몰랐겠어요? 검찰 단장 정도면 박대룡 항명죄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를 담당해야 될 주체가 되는 검찰 단장이 있는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다 들어와서 야,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할까? 말까? 어떻게 혐의를 하면 좋아? 누구 뺄까? 널까? 이게 같이 대책회의를 수사회의를 같이 한 거지 이걸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주장을 하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고 하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아니냐? 그럼 검찰은 대통령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네? 이런 논리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논리를 들이대고 있네 동아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도이치 공범의 경호처까지 임성근 둘러싸고 대체 뭔 일이?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비판할 정도예요 대체 뭔 일이? 뭔 일이? 뭔 일이? 뭔 일이? 동아일보가 일단은 문자를 확보한 거잖아 취재를 통해서 일면에 기사를 쓸 만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뭔가 동아일보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사설까지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앞서 말씀드린 문자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골프 모임을 추진했던 인물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익신고자 예희 씨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한 뒤 현재는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고 이 모임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대화방 멤버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녹음돼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녹음 내용 중에 먼저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8월 이종호 씨가 이 공익신고자 A 씨와의 통화에서 송 씨에게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과 이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이뤄졌을 경우 송 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말 사이에 송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로비서를 부인했지만 송 씨에게서 격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송 씨가 올해 6월 구명로비의 중심인물이 누군지 묻는 A 씨에게 김용년 이래라고 말했다는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구명로비서를 이어 도이치모소스 주가주자 공범이 등장한 데 이어 경호처로 의혹이 번지는 형국이다 경호처로 허위 날조라고 반복했지만 송 씨가 갑자기 김 처장을 거론한 점은 석연치 않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 간의 관계와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규명해야 로비서를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상황을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도드립표처럼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설특검을 이번에 어차피 상설특검법이 있는 상황이니까 상설특검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겨레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나치식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반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 보면 상설특검이 조금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일단은 상설특검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 거잖아요 2014년 상설특검법이 제정이 돼서 개별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 특권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허들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상설특검은 재의결 실패 시 마지막 카드로 검토해 왔는데 도입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젠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상설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특검 추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인데 지금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각 한 명이 추천을 하면 세 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 추천 몫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일곱 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과반의 찬성으로 두 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추천 네 명은 국회 규칙상 제1교섭단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죠 그 밖의 교섭단체 제2교섭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각각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규칙을 개전해서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연료울력을 막히는 게 특검 수사의 핵심인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이 짧아서 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여론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 표기를 앞둔 차상변 특검법은 파견 검사 공무원이 각각 20명 40명 이내고 수사기간이 최대 100일 준비기간 제외해도 100일인 반면에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공무원이 각각 최대 5명 30명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간이 최대 90일이라고 합니다 민영배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상설특검은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아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차상변 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이럴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갈 수 있을까요? 상설특검으로? 김민하 평론가 보기는 어떠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핑계로 대통령은 두 명 만약에 민주당이 규칙 개정에서 추천하더라도 헌법소원 중이니까 내가 임명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팅인다는 거지 어느 길로 가든 어려움은 있는 것 같네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것도 또한 논란이 되다가 결국 거기서 막혀버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해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읍소를 하는 건 왜 방법이 없는 건가? 윤 대통령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지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경로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여권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경로가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화 좀 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아니다 자신과 관련되는 게 아니지 자기 배우자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이런 대목에서 답답해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답답할 때 명품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인터넷을 바꿔버려야 되는데 일단 답답할 때는 인터넷을 바꿔버려라 눈치가 100단이야 우리 김민하 평론가의 눈치 100단을 인터넷을 시원하게 바꿔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비교와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했으면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을 했으면 없었다 인터넷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라는 제세입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와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 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와 검색해 3초 만에 긴장해 보고 비교해 보세요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원 다해서 77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을 원할 때는 비교와 기억해 주시고요 365일 연중무유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16710-257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홍천별공님께서요 사건을 쪼개서 상설특권 100개 만들면 됨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가능해요? 상설특권 100개를 만들면 어떨까요? 동시다발적으로 100개가 확 하고 하는 거야 왜? 왜 웃고 말아? 100명으로 그러면 아까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상설특권이 파견검사가 20명 공무원이 아니다 파견검사가 5명 공무원이 30명이니까 100개 만들면 파견검사 50명 아니 500명 500명에 수사인력이 3천 명이 되나? 검찰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 수도 있겠네 10만 양병설 비슷하게 10만 양병설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권 100개 만드십니다 10만 양병설을 우리 한번 주장해 봅시다 이런 구독자님 의견은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상변 특검 얘기 우리가 했는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가 있죠 김여사 명품병 문제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몇 개가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른데 어디 가지 마시고요 혹시 바깥에 누구 빨리 들어오라고 아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2700분 2600분, 7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십시오 검찰, 김여사 명품백 동선 파악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 행정관 소환 조사를 했더니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여사님이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어제도 드린 말씀인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행정관이 있죠 행정관 유모 씨가 있습니다 코바너 컨텐츠 출신 유모 씨로부터 검찰은 김여사가 쓸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 라는 지지로 말하면서 이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2022년 9월 달에 최재형 목사가 코바너 컨텐츠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건넸는데 돌아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선물 취지가 수상하다라면서 이렇게 반환 지지를 내렸다라는 건데 이 지시 이후에 가방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것에 대한 진술도 행정관 유모 씨가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유모 씨는 김여사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고 가방을 한동안 코바너 사무실에 보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 가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국 순방 중이던 지난해 11월인데 언론에서 명품백 수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 반론을 요청했을 때가 이 가방 얘기가 다시 나온 때라는 거거든요 이후에 김여사 측은 이 가방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창고에서 발견을 했고 대통령실 판단에 거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진술 등을 종합해서 검찰은 가방이 코바너 사무실에서 한남동 관저로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옮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걸로 알려졌다고 되어 있고요 한국일보는 이대로라면 당시 가방이 바로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은 행정관 유모 씨의 과실 탓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가방의 이동 경로와 보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수사 결론에 가까워질 전망인데 김여사가 가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범의, 범죄의 의도, 범죄의 고의 관련한 거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정직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서도 중요하지만 범의의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맞다면 김건희 여사의 영득의사에 대한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여기서 영득의사라는 것은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의 거를 자기가 그냥 가지려는 마음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돌려주라고 일단 본인은 얘기했잖아 김건희 여사는 그 가방을 가질 마음이 없었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그 진술을 그러면 신뢰할 것이냐 유모 씨는 김건희 여사 사람이라는 점 또 코바나에 방치했다던 가방이 관저까지 옮겨졌다는 점 등 신뢰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검찰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이 뒤늦게 명품 가방 수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대응 논리를 고민하려라 설명을 주저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검찰이 그냥 면제비 주려고 아예 쫙쫙쫙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이 대통령실을 일단 짜고 나온 거고 1. 검찰에 맞춰주겠죠 당연히 근데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저희가 맞춰드려요 어떻게 해볼 텐데 이거는 너무 이런 분위기인지 그건 좀 봐야 될 텐데 그런데 맞춰줄래도 뭐 악의가 맞아야 맞춰주든가 너무 허술하잖아요 이게 허술해도 그냥 맞출 거 같아 왠지 느낌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범위가 없다잖아 범위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텐데 융호 씨가 앗 나의 실수 한 다음에 앗 차 나의 실수 한 다음에 제가 죽일 놈입니다 네 근데 코바나 사무실에 그러면 방치해놨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네 발견된 건 관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절의 창고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 사조 안에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코바나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사팀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버젓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사조를 계속 대통령이 썼잖아요 쓰면서 코바나 사무실을 영부인이란 사람이 별도로 운영을 한 거야 거기에서 선물을 받았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관절을 옮겼어요 옮겼잖아요 사조에서 대통령이 고쳐가지고 옮겼잖아요 한남동으로 옮길 때 코바나 사무실도 이사했을 거 아니야 아니 코바나 사무실에 있는 거 명품 백도 같이 옮겼으니까 관절에서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옮겼겠죠 아이고 그때도 까먹었네 이사찜에 막 섞여 들어갔네 근데 코바나 사무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코바나 사무실에 있어야 까먹었다는 소리가 말이 되지 적어도 이사를 이사를 사조에 있는 거를 관절을 옮겼을 거 아니에요 이사찜은 그렇죠 이사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받았던 선물 책도 버렸잖아 이사찜이라는 거는 코바나 사무실에 있는 것도 관절을 옮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혹시 몰라요 코바나 사무실에 있는 집기 중에 김건 여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추려가지고 누군가 가져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겠지 기본적으로는 이사라는 거는 집에서 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조에 있는 집을 관절을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 가방은 관저 창고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코바나 사무실에 방치해놨다고 했지만 중간에 이게 사조로 이동을 해서 사조에 있다가 관저로 옮겨진 것인지 이사할 때 아니면은 코바나 사무실에 계속 있었으나 이거 반환하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유모신지 김건 여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이사할 때 특별히 이 가방만 코바나 사무실에서 구제를 해가지고 관저로 따로 옮겼거나 근데 두 가지 상황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코바나 사무실에 있던 거를 사조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 생각을 잊어버린 그 생각을 해냈어야죠 어? 이거는 반환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실수 이 생각을 그때 했어야죠 그렇지 그리고 코바나에 있던 거를 굳이 김여사 집기를 정리하다가 관저로 옮긴 거라고 해도 그때 생각을 해냈어야죠 그렇지 그래야지 관저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그건 왜 죄 지금까지 갖고 있느냐 왜 돌려주지 않고 이거는 계속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코바나 사무실에서 관저로 가서 관저 창고에 가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유일한 모든 걸 발견해서 다시 이거 아 제가 그때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대통령 기록물이잖아 대통령실로 옮겨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창고에 갖다가 넣어놨다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이사할 때 다른 선물 받은 거는 아 이거 대통령 기록물 아닌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사할 때 야 이거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받지마 그래가지고 했다는 건데 대통령 기록물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 그리고 이사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선물들은 죄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양주나 향수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거는 뭐 양주는 먹었을 수도 있는데 화장품 바르고 화장품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양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받지 말라고 했다며 그건 왜 받았어 그러면 어디 갔어 속담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는가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양주는 양주의 운명은 제가 추정 가능하다 배부른 참새는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 이 참새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아는 참새는 배가 부르지 않은 참새예요 이 참새는 다른 참새가 있을 수도 있어 제가 참새입니까 참새는 배가 부르지 않고 그걸 해달라고 구독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꽃 미나라는 별명을 듣는 게 그거 해달라는 거야 다시 한 번만 해줘 참새가 배가 부르지 않았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해줘 제가 참새입니까 저는 호랑이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갖다가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리고 왜 이 가방만 가방만 나의 실수 가방만 왜 그때 한 실수가 바로 잡히지 않고 왜 관저에 가서 이걸 다 충전시키는 설명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방이 살아있다 가방이 살아있어서 자기가 갔다 걸어갔다 지가 그렇죠 자기가 날 버리지 마세요 토이스토리처럼 날 버리지 마세요 차에 매달려서 자기가 갔다 토이스토리입니까 이게 토이스토리 외전 코리아 스토리입니까 이게 근데 검찰은 참 심각하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검찰은 참 심각하게 수사하는 모양이야 보니까 자 조선일보 12면 보여주십시오 어쨌든 이게 범위가 없었던 있었던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 혐의와 관련해서 명품백을 받은 거잖아요 명품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검찰이 김여사 디올백 확보 나섰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지검 형사 일부가 최근 김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3명을 연이어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창고에 지금 명품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실 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 옮겨진 것을 확인했고 김여사가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유모 행정관에게 가방을 돌려줬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관저 창고에 넣어둔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옮겨졌다 라고 지금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디올백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요청할 계획이다랍니다 조만간 대통령실에 해당 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세워라 내워라 주십시오 제발 좀 줘요 이러는 건가 이미 제출하면 되잖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범행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범행을 통해서 받은 선물이잖아 뇌물인 거지 그러니까 굳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확보를 해야 되잖아 어디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그거 창고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모양이죠 그리고 검찰은 김여사 측 변호인과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을 알려줬다 다만 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경험 문제 등으로 검찰청사로 출석하기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김여사 측도 조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조사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출장 조사로 거의 통치겠다 거의 이제 아니 근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은데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검찰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김여사 측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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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측은 서면이나 불출석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근데 원래는 원래 검찰의 입장은 검찰청으로 오신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 그러면 저희가 출장까지는 해볼게요 아니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난리난리를 쳤어 저희가 출장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검찰은 앞으로 더 가겠죠 아마 어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피의자 신분인 신분일 텐데 어찌 보면 참고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조사를 받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를 오라마라 하는 거야 검찰이 짐 싸가지고 그러면 노트북 챙겨서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질질질질 찔끔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야 오죽 답답하며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명품백 당일 돌려주라 지시 이제 와서 누가 믿겠나 다 우리 얘기해야 돼요 제목 딱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제목에 다 써있네요 누가 믿겠느냐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난해 11월 사건 폭로 짓고 바로 해명이 나왔어요 상식적인데 8개월이 지나 검찰 수사를 받는 시점에 와서 직원의 개인 잘못으로 맞춰졌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김여사의 변호인은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설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현식인식이라 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부인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윤 대통령이 2021년 12월에 인터뷰하고 동알보라고 내가 동알보 인터뷰한 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야 이제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도 맙시다 그랬어 어디 무슨 법적으로 지위도 없는 사람을 영부인이라고 부릅니까 제2부속실을 또 다 폐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부인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그런데 우린 진짜 영부인이라고 불러들이고 있잖아 여사라고도 불러들이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대통령하고 같은 반열에 지위에 있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앞뒷말이 다르잖아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대통령 부부의 법적 책임을 해소하고 직원의 업무 착오로 사건을 축소할 수 있는 진술을 이유모 씨가 한 거다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고 김 여사가 받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 선물 규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기속됐다는 당초 설명과도 배치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김 여사 측 변호사가 일반 사건이었으면 오히려 각화됐을 거다 우리가 영부인이어서 역차별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맞아 맞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와 소환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특권을 당연시하는 자세 때문에 정권의 신뢰기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 오죽하면 이렇게 하나 싶은데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탄핵청문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김 여사하고 장모는 그러니까 최은순 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경영신문 3위원에서 관련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목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관계자가 경영신문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입법청문회에 대해 절차는 불법적이고 의도는 정의학적이다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절차라면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청원이 들어왔다고 알리고 의원들 과반이 모여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게 맞다 야당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청원에 들어가 있는 탄핵사유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이런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는 진행할 자신이 없으니 불법적 청문회를 통해 상처를 내려놓은 의도로 보인다 정의식 절차를 밟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식 절차가 뭐예요? 국민청원 정의식 절차가 뭐야? 탄핵안 발의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주장이죠 탄핵안 발의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역풍이 분다라고 생각을 해볼테면 해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풍이 불 거야? 이렇게 조만간 탄핵 들어올 거야 지금 거의 기종사실을 하고 있잖아요, 요건에서는 그렇죠 한길의 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검찰 소환 부적절 언급 검찰도 같은 생각인가? 이게 한길의 신문 사설 제목인데요 이게 아까 김여사 쪽 변호사가 주장하는 논리를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명풍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여사 변호인이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사실상 김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김여사 쪽이 소환은 안 된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이렇게 한길의 신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가 CBS 노커 진수와 서면 인터뷰에서 명풍백 의혹을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에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각 처분된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최지우 목사에게서 선물을 받긴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을 건넨 목적이라고 밝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국민 묘지 안장 통일 TV 방송 재개 요청 등은 청탁이 아닌 민원 처리 수준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언제부터 민원 처리 창고가 영부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최 목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를 보면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면서 국민 묘지 안장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을 전달하고 국가보험부 사무관 연락처를 안내했다 무엇보다 금품을 받은 당사자 쪽이 경계가 모호한 민원과 청탁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고 이를 건넨 당사자가 청탁 목적이라 주장하는 만큼 금품의 성격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 라고 했는데 애초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돌려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검찰의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개인 의견이라고는 했지만 당연히 김 여사와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사실상 김 여사가 검찰에 자신을 소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당일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가방 반환을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언제든 대통령 기록물의 창고에 보관 중이라더니 이제와 행정관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김 여사는 여태껏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김 여사가 지금 할 일은 부당한 수사 개입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검찰 수사에 충실히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문제 이걸 뒷감당도 못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검찰은 눈치 보기 하면서 수사 시점 질질 늘리면서 이재명 전 대표 공격하고 김경준 여사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계속 수사 또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권에서는 아까 의자 던졌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네요 얼마나 한심하면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관련 기사를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총 대신 의자 보이시죠? 저 사진 총 대신 의자 미국과 뭐가 다른가 이게 늘 윤 정권을 감싸고 비유하고 국민의힘 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일면에 쓴 기사 제목이에요 밑에 보면 국민의힘 로고도 있어요 귀엽게 귀엽게? 귀여운 국민의힘 로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눈이 확 뜨게 해놨네 참 미국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건 뭐야? 진영 간 갈등이 아니잖아 진영 내부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진영 내부 갈등인데 진영 간 갈등보다 더 하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잖아 기사가 어제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연설회장은 지지자들끼리 배신자라고 외치고 욕설과 야유를 주고받더니 극기야 의자까지 집어던지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후보 간에 과도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여온 혐오의 정치가 폭발하면서 전당대회가 난장팔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 후보 연설 시작할 때 세 번째 연설자로 한 후보가 나섰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격화됐다면서요 분위기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청중이 배신자 꺼져라 반복해서 외쳤고 이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걸어졌고 한 청중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다 재질을 당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한동훈 후보가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지만 다른 분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다른 분을 폭행하지 말아달라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지만 과열된 장래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들은 연설회장 밖에서도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앞서 진행된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연설 때도 일부 당원들의 연설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등장하면 엄지를 아래로 향하며 야유를 했고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였고 상당수 청중은 지지 후보 연설이 끝나면 연설회장을 떠났는데 이 바람에 마지막 순서인 윤상현 후보 연설 때는 객석 대부분이 비었다 외롭네요 야 이게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참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얘기가 달려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런 게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발단이 된 꺼져라 뭐 이거 배신자 이렇게 외친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문제에 지금 발단이 된 분이 있거든요 호랑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호랑이 코스튬을 하고 왔어요 일부러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려고 의도했나? 그랬을 수도 호랑이 코스튬을 하고 호랑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서는 안 근데 수염이 길고 하얀 수염이 길고 이쪽 분야는 하얀 수염이 좀 길어야 되나 봅니다 저 정도 수염으로는 안 되고 그 분 있잖아요 천 그러니까요 한 손을 길고 호랑이 옷을 입고 와서 이마에다가 원희룡 크게 썩어치고 왔어 거기서 꺼져라 한동우리 심은 사람 아니야 혹시? 한동우리 심은 사람 아니야? 근데 또 이분이 자유통일당에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아 그래요? 지지 활동을 하시나 뭐 그런가 봐요 이게 얘기가 이상합니다 지금 얘기가 막 길파만파 이상해지는 이 진영 내부에서는 원희룡 후보와 이 자유통일당을 뭔가 주도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관계를 막 의심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싸우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참 국민의 선관위에서 연설의 직후 회의를 열어서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캠프에 주의와 지지자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서병소 선관위원장은 통화를 하면서 통화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 전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무조건 옳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의 이른바 개딸 팬덤과 같은 극단적 팬덤 정치 문화가 국민의힘에도 이식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 무슨 뭐 맨날 뭘 민주당에서 하면 이식이 되냐? 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들어서 소리하고 있어 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민주당을 끌고 들어와요 그 나쁜 버릇이야 정말 그리고 이 얘기가 웃긴 게 뭐냐면 조선일보 오면 기사에서도 이 기사를 잘 보다 보면 조선일보 기사가 좀 웃긴 게 오면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가 좀 웃긴 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의 발단은 어쨌든 그 호랑이 옷 입은 분이 와사나가지고 꺼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 보면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앞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도 한동훈 원희룡 후보 측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거친 말씀에 오가면서 이러다 한 번 사다리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보기 어려웠던 팬클럽 같은 문화가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배웠네 민주당을 배워서 그런 거나 가분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꼭 이러나? 아닐 텐데 그러니까 왜 남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하냐 진짜 나쁜 버릇이야 하여튼 근데 이렇게 지금 싸우고 나면 이게 한 팀이 될까? 원 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김옥균 프로젝트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찐년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했다면서요 김옥균 만들기 프로젝트 유포자를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이원이 고소한 김옥균 프로젝트는 대세론을 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의원 등 친윤계가 흠집을 잡아서 조기에 낙마시킬 구체적 계획을 짜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설 정보지 형태로 찌라시 형태로 정치권에 돌았는데요 친윤계가 한 후보를 조기 후보 조선 후기 값신정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었지만 청나라 개입으로 3일 천하로 좌전한 김옥균처럼 만들 것이다 취지의 장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부른답니다 진짜 기발하다 정말 누가 이런 장명을 했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 기발하다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을 제가 한동훈 쪽에서 만들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대표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치지없긴 얘기다 이게 왜냐하면 김옥균은 어쨌든 개혁을 하자는 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쨌든 과정이나 배후 세력이나 이런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과정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외세의 개입으로 물론 이쪽도 외세의 개입이고 저쪽도 외세의 개입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개입해서 일본이 깨깽했잖아요 잠시 깨깽했지 오히려 그때 일본 영사관인가 대사관 불 났거든요 분노한 사람들이 가서 불 질렀거든 그거 명분 삼아 가지고 오히려 더 와 가지고 일본이 큰소리쳤어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태에서 청나라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는 누구이며 민주당인가 봐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김옥균 프로젝트가 하여튼 뭐 이원은 한국일보하고 통화해서 프로젝트 추진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주 소설을 써놨길래 너무 황당해서 경찰이 보수를 했다 어느 사무실에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방에 올린 사람을 실명으로 이후 퍼뜨린 사람을 성명 불상으로 각각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다 알고 있다며 누구겠어 이철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누구겠어 이철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우리는 누구겠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철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한동훈 측의 자작극이야 이걸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가령 최고위원회를 연쇄 사퇴시킨다든지 근데 그게 바로 하기가 어려우면 재보선이나 이런 시기에 성과가 안 날 경우에 그걸 칠 잡아서 10월 재보선 있지 총선 지고 재보선 또 졌는데 계속 할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화선이 돼서 한동훈 지도부를 무너뜨리는 시나리오 등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한동훈 후보가 나 전당대회 나가겠소라는 말을 하기 전부터 평론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아니면 나도 깐다 같이 죽을래 정말 한동훈 식으로 같이 하는 거지 나 여성아 나한테 한 거 다 까버린다 진짜 나 폭탄 들고 진짜 자폭해버린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깝시다 다 까십시오 김옥균 프로젝트 다 까고 그냥 다 까버리지 뭐 하는 김에 다 그냥 바닥을 한번 다 보여준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게 내 생각에는 날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 호랑이 옷 입은 사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 사면요 경영신문 사면요 경영신문 사면 당무기입 댓글 틀은 팀논란 활발 전대회의 사법 리스크 불심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벌써 43분이어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영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 야 조국 대표 그 인터뷰를 했어요 한동훈의 등 돌릴 찐윤 8명 뿐일까 한동훈 특검 성사될 것 이게 조국 대표가 한 말이에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동훈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재표결을 그러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할 텐데 한동훈의 등을 돌린 찐윤 의원이 8명 뿐이겠느냐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한동훈은 정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이 두 분의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보면 한동훈 씨가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19일 전후로 법사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아까 사무원 미스크 얘기 나왔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거기에 한동훈 특검법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는 조국 혁신당에서 옥심하는 거 아닐까 한참 또 한쪽에서 일부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윤한 공면론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 쪽은 한동훈 특검법 고 이렇게 하고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법 받아버리는 거죠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예 윤석열 특검법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버리는 거지 서로 이탈표가 친윤대 친한으로 발생을 하면서 그럼 10만 양병설이 굳이 10만 양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오늘 시간이 더 많으면 보수 언론의 이런 사태를 걱정하는 칼럼 이런 거 실리는 걸 소개해 주셔서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다 걱정해요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명박, 박근혜 때 경선에서 진실을 다 얘기해 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역시 검색하실 수 있으면요 한겨레신문 박찬수 대기자가 쓴 4명의 이전투고 이것은 몰락의 예고편인가? 라고 하는 칼럼이 있고요 경향신문, 우리 김민하 평론가랑 이름이 비슷하신 김민하 칼럼 리스트가 쓴 김건희 여사 선을 넘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칼럼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굳이 저희가 소개 안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일보에도 사실 그런 한탄이 있어요 제목이 엔비, 박근혜 때니고 지금은 없다 이런 칼럼인데 뭐가 없다는 거냐 엔비와 박근혜는 그래도 그렇게 죽을 중 살 중 싸우고 나중에 다 불행해졌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 파벌들은 서로 계속 싸웠지만 어느 순간에는 지도자끼리 결단해서 봉합했다 왜 그랬느냐?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다 윤석열, 한동호는 그게 있을까요? 이게 이분이 제기하는 의문이에요 그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권력 싸움을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이거 가지고 서로 간을 치고받고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진숙 씨가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방문제는 MBC 이사 신청을 받았더니 MBC 노조를 탄압하고 5.18 폄하를 하던 극우 인사들이 대거 지원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위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소식까지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벌써 9시 47분이에요 국가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용은 안 전해드리고 한겨레 일면 사진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한겨레 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일면 이진숙, 김장겸 공원련이 언론장학 5파진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련은 공정언론시민연대라고 하는 보수 진영에서 만든 시민단체예요 그렇죠 그 시민단체에서 사실 김성환 평론가님 같은 중요한 분이 KBS 라디오 진행할 때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일면 보여달라고 했어? 사심을 넣어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김이라도 이름 들어가 있던데 뭐 막 떠들 때 여기 소속된 분들이 다 모니터링해가지고 이 사람들 좌파다,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하고 방심위에 민원 놓고 다 여기 이 단체에 소속된 분들인데 최근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들도 가시고 방심위에도 가시고 곳곳에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지금 공영방송 이사로도 막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한겨레신문 사면 보여주시고요 아니 근데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한겨레,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다섯 개 언론사가 각 사회 울타리를 넘어 진행하는 진실 프로젝트의 첫 기획이고 현 정부의 언론장학 실태를 추적 보도하는 언론장학 카르텔 시리즈입니다 같이 공동기획해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보도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기사 많이 썼으면 좋겠다 아 이게 뭔 나라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고 나라는 엉망진창이고 권력 내부에서는 서로가 막 싸우고 있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되는 인권위원회는 진짜 막말하는 인권위원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진실화위원회는 김광동 위원장이 위원장이 덜컥 가가지고 오히려 진실화위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검찰은 저지경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걱정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독자분들 많이 남아 계셔주시는데요 뽕뽀미님 시간을 늘려줄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쭈대요 이렇게 이미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딴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 스콕스는 계속되고 될 테니까요 구독자님들 아린님께서요 김성환 KBS 사장으로 가자 좋습니다 가수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저희 좋아요 숫자 맨날 세요 한 3,000분 지금 3,000분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도 2,500분은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눌러주십시오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시사폭론가 김성환입니다 김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